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식입니다. 어제 CPI 결과가 발표가 되었구요. CPI month of month의 견산인 0.4%보다 낮은 0.3%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컨센트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에 따라 S&P500은 무려 1.17% 상승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리 CPI 선응분석을 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스워드 마켓에서는 3.4%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높은 확률에 따라서 실제 CPI 결과값은 최소 3.4%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분석을 드렸는데요. 3.5%라는 서프라이즈가 터지지 않고 컨센트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자 CPI가 발표되기 앞서서 계속 올라갔던 Implied volatility는 이슈 해소와 함께 순식간에 17달러에서 바로 8.59달러로 하락하였구요. 이에 따라서 S&P500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10년 국채금리는 추가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4.36%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S&P500은 또 추가로 상승을 하였는데요. 여기 이 지점이 보시면은 여기 2월부터 4월까지 꾸준히 저항선 역할을 해온 선인데 인플레이션이 약해지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채금리가 여기서 추가로 더 하락할 여지가 있는지 과연 궁금할 정도입니다. 10년 국채금리의 앞으로의 동향을 보기 위해서 유가의 흐름을 보고자 하는데요. 중앙색이 바로 WTI의 유가이고 파란색이 10년 국채금리로 잘 보시면은 2개의 지표가 함께 움직여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가가 올라가면은 10년 국채금리도 함께 반등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이렇게 유가에 대한 분석을 거의 매일같이 제공해왔고 4월 4일때만 해도 다시 방어모드라고 하면서 수익실현의 글을 올렸고요. 다음 투자전략을 남겨드렸으며 장기적으로는 승리할 것 그리고 투자계획을 또 설명드렸고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아직이야 그리고 계속 되기를 말씀드렸으며 5월 1일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기대되기에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하였고 정확히 유가가 떨어지면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라고 대기라고 하였으며 이제 점점 때가 다가온다라는 분석을 5월 14일날 말씀드리면서 드디어 5월 16일 바로 오늘을 기준으로 바닥이 잡혔고 포지션을 잡을 때가 왔다라고 또 선행분석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유가는 참고로 85달러에서 결국 77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현재 유가는 78달러인 상태입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바라보고 있는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힌트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심령층리는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와 유가의 상황이 점점 개선될 것임을 예상하고 저는 어떤 주식을 산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유가가 85달러 때였을 때 유가가 떨어지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바라봤던 이유는 바로 정제마진으로 그때 기준으로 정제마진은 이렇게 거의 픽을 찍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정제마진이라는 것은 원유를 가솔린이나 증류 그리고 항공유 등으로 정제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을 때 정제마진이 올라가고요. 수요가 낮으면 정제마진은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유가가 85달러 때였을 때 정제마진이 너무 높은 나머지 자연스럽게 가솔린과 증류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정제가에 의해서 떨어질 것이라고 바라봤고 수요가 약해지면서 정제마진이 실제로 이렇게 떨어졌으며 지금 이제 정제마진은 다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가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정제마진 말고도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사인은 또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EIA에서 발표하는 원유 관련 제품의 수요 자료인데요. 이 안에는 가솔린과 증류, 항공유, 레스피어 오일, 그리고 아드라 오일 등 모든 종류의 원유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를 의미하는 것으로 2024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실제로 수요가 처음엔 좀 이렇게 약했다가 다시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2023년부터 2019년까지 모든 해보다 높은 수요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의 계절적인 요소를 보시면 앞으로 어떤 흐름이 잡힐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 여름 6월부터 7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수요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해에 걸쳐서 수요가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흐름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2024년 원유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는 상승을 할 것이고 지금 다른 해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유진다면 수요는 그 어떤 해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는데 필요로 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수요가 강하거나 혹은 공급이 매우 약하거나로 결국 둘 중에 하나라던가 또는 두 가지가 전부 다 만족이 되었을 때인데요. 지금 현재 어제 나온 원유 재고량 리포트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천천히 원유 재고량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유 재고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요가 강하거나 혹은 공급이 약하거나 또는 수요가 강하고 그와 동시에 공급이 약할 때인데 사우디가 지금 감산을 하는 과정에서 공급은 약해지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데이터와 같이 수요가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원유 재고량이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조건이 점점 갖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주익을 이상으로 포지션을 잡느냐인데요. 저는 이미 몇몇의 기업을 상으로 포지션을 잡았고요. 그 내역을 저희 멤버십 분들께 이렇게 공유를 드렸고 무려 140%의 업사이드를 갖고 있는 제가 놓치지 않을 단 먹거리 또한 추가로 매수를 해서 내역을 공유 드릴 계획이며 이러한 기업들이 위치해 있는 펀더멘탈에 대한 숙제들을 여기 이렇게 거의 매일매일 공유 드리면서 올바르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서포트를 해드릴 계획인데요. 어떤 기업들인지 다 공유를 드릴 수는 없어도 제가 포지션을 잡은 기업 중 하나는 바로 옵시디언 에너지라는 원유 기업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옵시디언 에너지라는 원유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 밸류에이션부터 보겠는데요. 옵시디언이 S&P500의 에너지 섹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섹터가 올라가면 개별 기업이 올라가고 개별 기업 중에서도 편차만 존재할 뿐 방향성은 같으므로 그냥 편하게 보기 위해서 S&P500의 에너지 섹터의 밸류에이션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S&P500 내에서 에너지 섹터가 받고 있는 P-Multiple은 고작 12.96배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 가장 낮은 정도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Priced Book Value를 기준으로 봐도 끝에서 거의 세 번째로 가장 저평가이고 P-Multiple 기준으로는 가장 저평가이며 EV, EV 따를 기준으로 보면 두 번째로 가장 저평가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옵시딘 에너지 난 기업 자체의 밸류에이션을 보겠는데요. 옵시딘 에너지 난 기업이 영어평금 흐름 기준으로 24년에 25%, 25년에 22%, 26년에 무려 29%의 성장률을 보여줄 기업으로 연평균 영어평금 흐름 성장률은 25%에 육박하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이 이 기업을 대상으로 저왔던 P-Multiple이 약 2.46배이기 때문에 2.46배를 평균이라고 잡고 바라보았을 때 이 기업은 지금 평균보다도 못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로 최소 26% 이상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기업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내부자 매수 및 매도 현황을 볼텐데요. 보시면은 대부분의 내부자들은 약 7달러에서 6.5달러 대에 샀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내부자 매도는 8.5달러 대에 행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7.64달러 대에 다시 한 번 더 재진입을 오늘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1차 진입인 만큼 주가가 떨어진다면은 저는 더 매집해 볼 것 같고 만약 올라간다면은 1차 진입 시에도 적지 않은 포지션을 구축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보여준다고 해도 나름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매수 현황에서도 제가 제일 중요시 바라보고 있는 포지션은 바로 CEO인 르카스티븐의 포지션으로 보시면은 CEO는 계속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24년 1분까지 계속 매집을 했음을 볼 수 있기에 나쁠 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CPI에 대한 매크로와 제가 개인적으로 매집한 기업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는데요. 어제의 CPI의 결과만 봐도 점점 스택 플래션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고 그 기간대에 아웃퍼포먼 할 수 있는 섹터는 원자재인 만큼 저는 원유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비중을 잡기 시작한 원유 종목들이 전부가 아니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약 140% 정도의 업세드를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늘 추가로 매수를 할 계획이며 그어에 두루두루 매집을 하면서 평당가를 최대한 낮추는 작업을 하면서 빌드업을 하다가 또 나중에 고평가가 되면 그때 또 수익을 낼 계획입니다. 저는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하면서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는데요. 트위터에서는 이렇게 제가 재진입한다는 등의 의견을 포함해서 5월 2주차 기업 분석 요청란에는 혹시라도 분석했으면 하는 기업들을 댓글로 남겨주실 경우 제가 따로 이렇게 또 분석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에도 이렇게 분석을 남겨드리고 있으니 팔로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